아우! 와아! 라디오 되게 방해 보았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진짜 안전하네 엘리베이터? 네 안전한 이동 습관이야 네 얼마전에 스파이더맨 봤는데 엘리베이터 사고 났단 말이야 진짜 무서워 그럼 우리도 엘리베이터 사고 나면 스파이더맨 와서 죽어해줘나? 나 이런거 무서워 한번 해볼까?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어 이현 너 왜 이래 여기. 어 간다. 어 빨리. 형 엘리베이터 위에 못 달려 있는 줄 알아? 눈치키미. 위에 못 달려 있는 줄 알아? 3. 4. 분명 내려서 걸어. 이 사람 뭐야? 어 용봉이 형. 어? 뭐야? 뭐야? 아 응가님 계속 누른 거 아니야? 어 타세요 타세요 타세요. 어 타세요. 뭐야 여기 육중 왜 눌렀어? 육성재라서. 편집실을 해야 돼가지고. 용봉이 형. 이따가 3층에서 만나요. 여기 되게 엘리베이터 길다. 엘리베이터가 많이 가도시네. 아 근데. 타는 사람은 없고. 아 여기 너무 더워. 아니 확실히 덥다 여기. 태양이랑 가까이 있어서 더운 거야? 이거 타형열 엘리베이터잖아. 원래 열이 이렇게 뜨잖아요. 그럼 밤에 못 타 이거? 어? 아 이거 낮에 싸인 거야. 저장을 해놓지. 아 왜 반을 못 타지. 우치캐빈? 2. 육강이 형 가운데 위에 고춧가루 겠다. 육강이 형 극혐. 극혐 하지마. 극혐 극혐. 와 이런 거 완전 해맑기 웃고 있어. 잠깐만요. 응. 아 형 이거? 고춧가루 오줏다리 오줏다리 인정다리 인정다리 인정다리. 형 여기 옆에도. 어. 형 다 했어요. 다. 오직 오유 지렸고요. 레리 꼬요. 맛있다. 유치하수.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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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쭈도록 끼고 이러고 웃고 있어. 여기 여기는 순두부.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바쁘실 때 근데 뭐 여기서 뭐 화장하거나 밥 먹어도 되겠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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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오래 걸려 너무 오래 걸려 귀찮아 노래 한 번 조금 충분히 있겠는데 기타 하나 가방을 메고 아 근데 멜로디 보고 싶다 모든 거를 곧 떠나 떠나 아